아카 아직 뜨거운 맛을 털봤나벼? 그 망할 입을 놀리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도와주십시오 김암솔님! 네놈 왜 강하군 레이디한테 네놈이라니 영매녀가 없는 젊은이로구멘 내 치욕참마도가 울고 있구멍 치욕참마도? 혹시 성함이? 한때는 사슈이 다이내마이트 김춘자라고 불렸지 그건 왜? 김춘자? 설마 그 암살특수부대 대장이었던? 내가 암살특수부대 대장이었던 걸 아는 사람은 극소신지? 설마 네놈도 여기서 대선배님을 만난 뺏줄이야? 왜..왜 그러시는거죠? 저.. 할망구가 대체 뭐길래? 아악! 저 할머니는 그냥 할머니가 아니야 우리 암살특수부대에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지 우리! 이기줄게! 어..그래서 타깃이 누구라고? 넵! 타깃은 검은 정장을 입은 앙드레 김 온갖 불법적인 일을 하며 자산을 늘리고 있는 신흥세력의 두목입니다 최근 미성년자들한테까지 돈을 뻗어 마약을 판매 중이라 하더군요 그 무도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있어서 아마 처리하는 데는 문제 없을 겁니다 흐..그러니까 여기 있는 놈들이 전부 다 나쁜 놈들인거지? 음..일단은 그렇죠 잠깐만요 선배님! 저..설마! 크.. 하.. 나쁜 놈들은 죽여도 죽여도 끝이 없네 참 귀찮다니깐 이런이런 레이디의 미모에 이끌려 이런 구석까지 오고 말았군요 마치 석탄 속에 숨어있는 다이아몬드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늦게 하시긴 아..제 소개가 늦었군요 저는 이 익녀 도시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산이 1조가 넘어갔지요 어머나..돈도 많으셔라 이곳 사람들 모두가 마약 유통을 하고 있다는데 진짜인가요? 아..네..뭐.. 이렇게 사교파티를 열어 비밀리의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실례지만 성함이.. 아..저는 김춘자에요 암살특수부대의 대장으로 일을 하고 있죠 네? 암살특수부.. 어? 하..벌레들이 소리도 지르고 귀찮게 구네 울어라.. 지옥천만 더! 어..여보세요? 대장님! 설마! 또 일 버리신거 아니죠? 저희는 암살부대라고요 암살부대! 은밀히 처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 그럼.. 들키지 않으면 암살.. 몰라? 아무튼.. 이제 이 생활도 지겹다 나 오늘부로 그만둘거니까.. 찾지마 대장님! 대장님! 그렇게! 들키지 않으면 암살! 이러는 명대사를 남기고 하루만에 대한민국 마약을 근절시켜버리고는 후련히 사려져버렸지 당연히 임무중이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시골에 살아있더니 흠흠.. 설마 시즌 대학교를 들으니 민망했구먼 그래서.. 우리 후배님은 이런 함랑구랑 한번 해볼텨? 잘못되면 몰라도 지금은 이빨 빠진 암방구다! 흠.. 흠.. 덤벼럿! 하.. 예절 주입이.. 필요하겠구먼요.. 그려.. 이승의 필요는 없는가? 이 할망구.. 말로 살 만큼은 산거 같은데 슬슬 죽어주시지! 호호호.. 말로는 싸가지하군니 아주 버릇을 고쳐줘야겠군 우라.. 지옥.. 참마녀! 닥쳐라! 할망구! 으악!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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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늙어서그런가! 야.. 개 빠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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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늙긴 했군.. 이정도로 할인을 적일것만이야.. 흠.. 흠.. 이건 기회야.. 형님들에게 잘 볼 기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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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함사.. 할망구를 죽이는데 실패했지만 딸 피로 만들어놓았군.. 이제.. 막판은 내가 치면 되는걸까? 아하아하아.. 하하아.. 흠.. 거기 살라들으면 남지 않은 늙은이 목숨을 빼앗아야겠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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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칼에는 자비가 없다! software 바다라 argued! 시점에는 hè.. chances Ens 네 rất 아휴, 우리 춘자 다 죽었고 마잉! 나 없었으면 우 Pig 쌀뻔 안했어! 춘자야! 걱정하지 말아라! 으아아!! 종이다... 도망가!! 도망가!!! 흠,, 신작 도와줄 것이지. 하늘 날아간 영감딱을 버린 꿈벌.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구먼. 에이, 터쿠이장님아. 회관으로 와보시오. 오케이, 알았어. 진절배. 할머니, 할머니. 괜찮아요.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가 할머니 걱정해줘요. 그럼 할머니는 괜찮요, 괜찮요. 아이, 춘자. 이번에는 좀 위험했어. 나도 다 늙었나벼. 근데 좀 일찍 좋아지면 어디가 전이 났니? 저 나이 김춘자가 약한 소리도 다하고. 세월이 야속하구먼. 아무튼. 이번 일은 심상치고 아뇨. 좀 도와줄 수 있겠는검? 아이, 그럼! 고동 레이장인 내가 아니면! 누가요! 음, 누가요! 이놈의 이박샤는 날이 갈수록 치맥기가 심해지는 금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사태인지도 모르고 뭐죠. 음, 음, 음. 음, 음. 네, 비너. 그래도 가끔 정신머리 돌아오면 괜찮으실게요. 그려. 마디야. 이박사 할아버지랑 잘 놀고 있어야. 알겠지? 네. 이박사 할아버지랑 열심히 놀고 있을게요. 그려. 이쁘다 이빠. 내가 이사님아. 준비는 다 해냈제? 따봉! 좋은 놈들을 준비했쇼. 따라와! 오늘 손맛 좀 봐야되니께. 오랜만이구먼 이 기분. 흠. 이 문을 열 줄은 몰랐구먼. 하아. 우리 이쁜 아가들. 얼마만에 보는겨. 하하하하. 이었다 참 오랜만에 보는구먼. 흠. 담배 하나 말였구먼. 그려. 30년 전이 생각나는구먼. 내가 이탈리아에서 마피아로 활동했던 시절 말이여. 그 녀석들. 고동이 마을을. 잘못 건드린거요. 나. 마피아 보스. 카르투오 갱. 강덕구가 여기 사는지도 모르고. 음. 이 감척. AK-47을 만지는 옛날 생각이 나는구먼. 그러면 이제. 시작해볼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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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 저 마을에. 미친 노인들이. 이젠. 총까지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맘살도 상대가 안됐다구요. 그래. 회장님이 나에게 맡길 때부터. 평범한 노인네들은 아닌거 같았는데. 좀 치는 노인네들이었구먼. 예. 보스. 그런데. 내가 마지막 기회라고 했던거 같은데. 보스. 다시. 다시 한번만. 기회를. 쓰레기. 같은 놈. 치킨걸. 왜. 제대로. 못하지. 해. 작은 시골 마을이 있는데, 모든 전력을 이끌고 와줬으면 좋겠고, 물론 나도 갈꺼야. 오케이, 바로 렛츠고. 좀 이따 보자고, 사와디허, 난 누나허. 이번에는 내가 직접 갔나. 기다려라, 너희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